세라지오컨트리클럽 10번 홀입니다. 후반 첫번째 홀이구요 쳐보겠습니다 공이 안나왔네요 깜빡했는데 보폭 넓히라 그랬는데 제가 보폭을 안 넓혔네요. 그동안 9번이나 P 저는 9번을 치겠습니다 어떻게 치는게 좋을지 생각 좀 해보구요 조금 열리는 것 보다는 그걸 좀 고려해서 칠게요 들어서 어드레스 하는게 방향성에 더 좋다고 제가 최근에 피드백을 받아서 쳐보겠습니다 열렸어요 너무 짧다 별 얘기는 없는데 음 S나 왼쪽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리만 맞추는걸로 왼쪽으로 쳤네 제가 길었어요 오늘은 대회모드로 돼있어서 컨시드가 1.5미터 거든요 오늘은 대회모드로 돼있어서 컨시드가 1.5미터 거든요 그대로 어? 나간건가 어 나가진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많이 떴어요 공이 안떠서 고민이었는데 너무 떠서 문제네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심심히 하세요 이번에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연습을 해야되니까요 슬립신제품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간혹 생크가 나기도 해요 집중해서 항상 칩니다 음 잘챘네요 57미터 어프로치로 한번 쳐볼까요 잘챘네요 잘쳤나? 어 잘쳤어요 ithil 뱀 레디 조합리에서 오른쪽으로 흥갓 보세요 뱀 지금antage 전반전은 그래도 전반전에 이어서 치는거라 조금 낫네요 2 드라이버 방향성은 아직 조금 좋지 않은데 일단은 힘을 빼겠다는 목표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너무 손을 끌려가면서 쳤네 벙커에 들어가진 않았네요 7번 7번을 치겠습니다 왼쪽에서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쳐도 될 것 같고요 쳐보겠습니다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밀려요 열려가지고 거리도 많이 안 나오고 벙커 중앙에서 왼쪽으로 넥컵 보세요 레디 거리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쳤네 벙커 중앙에서 좌측 반컵으로 보입니다 화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사실 버디펫이 쉽지는 않았고요 방금은 3홀이니까 거리를 좀 보고 치겠습니다 13번 홀 6번을 쳐볼게요 아까 기준으로는 조금 짧을텐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왼쪽으로 쳤네 안타깝게도 거리가 짧네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좌절질 수 있었는데 필드면은 여기서 퍼팅을 해도 되겠지만 스크림에서는 역시 그냥 웨지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 여주에 있는 골프장 세라지오 컨트리클럽을 골라서 오늘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프렌즈스크린에서 지금 대회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미 순위권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재미삼아 하는거니까 19언더가 1등이네요 지금 보니까 19언더가 1등이네요 지금 보니까 르가 2등이네요 남성이 빠져나온다 살짝 기와 났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패드가 탁 걸려요 셀을 짧게 잡든 뭔가 해야 되는데 8번을 쳐야 되는데 8번을 쳐야 겠다. 길 것 같긴 하네요. 안 길었다. 잤어요. 두컵은 좀 어려운데. 쳐보겠습니다. 후반자는 그래도 버디를 좀 내네요. 슬라이스가 나면 오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멀리건 전반전에 한번 썼었고요. 저기로 가면 안 되지. 완벽한 오비가 나버렸어요. 체를 쳐다본다고 오비가 없어지지 않는데 자꾸 보게 되네요. 멀리건을 썼고요. 멀리건을 많이 쓰면 썩 좋진 않은데. 슬라이스가 나버렸어요. 집중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슬라이스가 엄청났네요. 볼 컨택이 안 좋아요. 볼 컨택이 안 좋아요. 어쩔 수 없고. 뭔가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치는 거니까. 이거는 좀 길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요. 오르막이니까 7번을. 왜 고민하냐면. 제가 저 구간을 7번에서 8번 정도 치는데. 오늘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왔다. 저만큼 이따가 열려버리면. 최근에 피팅을 받았을 때. 최근에 피팅을 받았을 때. 채가 열린다고 좀 그랬는데. 피팅만 받고. 골프클럽 교체는 안 했을 때. 멀리건 썼었죠. 멀리건 성공이네요. 그래도 후반전은 잘 쳤다. 옛날만큼은 골프를 많이 안 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뜸해서. 사실은 이만큼 치는 것도 만족하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질면 안 좋을 것 같네요. 거리는 6번인데. 클럽은 7번을 치겠습니다. 방금처럼 치면. 거리가 짧으면서. 오른쪽에 떨어지겠죠. 손을 쳐요. 쳐 보겠습니다. 아우 허리 아파. 오른쪽이 떨어져요. 틀어서 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갔어요. 우측 한 클럽은 어렵습니다. 사실. 라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스크린이니까. 맞춰서 그냥 적당히. 쳐 보겠습니다. 너무 못 쳤는데. 9m를 쳤어요. 저건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보기에는 그렇고. 다행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짧은데 컵이 큰 거는. 컵이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두 올이 남았네요. 두 올이 남았네요. 이 제품은 고반발 드라이버 제품인데요. 확실히 타감이라거나. 실제로 나가는 거리가.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이 제품 위주로 쓰려고 합니다. 약간 후끄립으로. 어우 허리. 허리. 허리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슬라이스 어떻게 해. 많이 떠서 상관없나. 너무 못 쳤다. 너무 못 쳤다. 노력 대비. 정말. 너무 짧은. 거리가 나와가지고. 속이 좀 상하네요. 자. 뭘 쳐볼까. 연습해야 되니까. 드라이빙 아이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바라보고. 스릭슨 드라이빙 아이언은 3번. 로프트는 20도 정도 됩니다. 조금 오래된 제품 쓰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굳이. 굳이 비싼거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오. 나갈뻔했어. 무슨 드라이빙 아이언을 7번 치듯이 쳐놨네. 오고미터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9번으로 서보겠습니다. 좀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레디. 8번을 치자니 조금 길 것 같아서. 그럼 짧은 채를 강하게 친다. 라는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어. 어. 잘 쳤다. 어. 끝까지 쭉 좀 쳐봤는데. 잘 쳤어요.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옆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아마 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를 다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쳐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네요 흘러 내려가는 기운 때문에 자신 있게 칠 수가 없죠 그래도 후반 잘 쳤습니다 세라지오 컨트리클럽 마지막 콜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따 지니 마침 벌링원이 하나 남았어요 오늘 뭐 약간 드라이버를 장난치듯이 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못 치네요 최근에 배운 대로 치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핑계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슬라이스성이고 공이 좀 많이 떴어요 살아난 거에 좀 만족을 하고 편하게 스윙하면 좀 좋은데 저렇게 왼쪽에 해저드 있는 경우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음 이거는 5번을 5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레디 방향은 안 틀게요 이번에는 나가면 쟤가 못 친거다 생각하고 약간 반생크 났는데? 의도한 샷이 아닙니다 못 친 샷이죠? 어? 쌩크가 이렇게 외나운지 모르겠어요 어프로치로 한번 스윙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레디? 어? 이만큼 치면 안 돼 참 거품하고 1라이루 2라이루 2라이루 3라이루 2라이루 2라이루